이 골드 받으러 가야지 진짜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이 더 세지 남자애들보다 이 골드 이 골드 야 너 왜 돈 안줘 제가 제일 시켰다니까 스카이 림에서 아 애는 이게 안되네요 또 이 골드 안준다 애 아 나쁜놈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이 골드가 받았나 따로 어떡해 내 이 골드 1 골드만 더 가져가면 되는데 1 골드 쟤 나중에 죽일거야 나중에 암살로 해갖고 집에 찾아가갖고 열쇠를 확보하내야 되나 네 그럼 나중에 뭐 지금 메인 퀘스트가 이거 회색 선자를 만나야 되죠 이 근처에서 이제 퀘스트가 없어 이제부터가 이제 여행의 시작이죠 가장 가까운게 서펀트벽이고 야 뭐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 어 아 증거 아직 안줬구나 여기 가야겠네 사일런트 문 캠프 출시 퀘스트 아 여기네요 힐링크인드 가깝게 두개 있네 저 멀리 아주라 힐라인 어 있어요 모르도안 리디아 따라오지 가자 선적도 못자고 아 참 이거 해결 아 참 이거 해결 음 음 근데 증거자료가 있긴하나 와 이거 탈모호까지 가야되는거 아니야 야 이거 되게 길 이것도 한참 후에 퀘스트인데 아닌가 탈모호 본고지가 되게 멀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이것도 후반부 퀘스트야. 이것도. 날 보고 있다. 일찍에 엄청 많은 게 없고. 뭐 가져갈 게 없네 집에. 11골드. 가 이 집의 전 재산인 것 같네요. 옷장에 다리미 있을 수 있군. 거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 탑. 거기 거의 매직 쓰는 애들이 많아갖고. 법사들이 되게 쎄지. 거기 되게 어렵지요. 저것도 유니크 무기지. 지금 갖고 있는 게 좋은가. 여기. 여기. 거기 염려. 거기 뭐가 제일 가깝게 뜨는데. 이게 뭐지? 야 이건 길이.. 아이러니.. 좋았겠다 여긴 뭔데.. 아..아주라아? 지금.. 랩은 몇시지? 구랩이네 구랩 저는 어제부터 했어요 저는 어제부터 했어요 아이제 한번도 테스트해보아야지 야 너.. 랩 어디가 소리디야.. 아니네.. 와..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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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계 되게 세다.. 후.. 진입계가 공속이 되게 빠르네.. 어떻게 안되는구나..잠깐만.. 어떻게 안되는구나..잠깐만.. 오.. 진입계가 제일 세네.. 지금 초반에.. 공속이 무적여 빠르듯이.. 뭘 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버리네.. 무서운 진입계.. 무서운 진입계.. 아니 막아도.. 안 막아지는거 같은데.. 진입계는.. 와..이씨.. 이.. 겁나서 필드를 못 따라다녀야겠네.. 이거..참나.. 이렇게 안죽었었는데.. 예전에.. 아..왜 이렇게 잘죽지.. 뭔가 이상한데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잠자리야? 이건 잠자리야? 어..이거 뭐야? 한성검이잖아..이것도.. 이런게 있었어? 오키씨네? 야.. 야.. 너..어..이거.. 한성검 나왔다.. 너가 안쓸테지만.. 너가 안쓸테지만.. 아.. 잠자리인줄 알았더니만.. 그냥 일반적인 OPC검이네요.. 한성검.. 다 없애버리겠어.. 모든.. 진입계를.. 어..이거 세 마리나 있네.. 여기.. 세 마리나 있음.. 세 마리나 있음.. 우와아.. 화살이 나한테 영떨라오는데? 누가 쏜거야 화살은? 야..저 멀리서 쏘.. 야..저 멀리서 쏘.. 얘도 되게 쎄잖아.. 진입계가.. 진입계가.. 산족들을.. ہو.. 야.. 뭐오.. 아.. 더 잘 izler... 가이코.. 시리코이ely.. 아 다 가져가야겠다. 방어구는 싹 가져가서 받다 팔아야겠네요. 칼끄네 칼 칼. 어이 뭐이. 아 얘 다 맞았구나. 아까 뒤늦게한테. 여긴데. 여기 보스 잡는.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얘네들. 세마리라 잡기 흔들겠다. 아 쟤 활 뺏어야겠네. 아니 내 못해드려 못들어가네. 법사부터. 와 체력 되게 높네 이거. 내가 죽어요? 어? 와. 세이브 하고 할걸. 아이씨. 안해. 아이씨. 아 미치겠다. 나이씨. 마법에 너무 약하죠 이거. 아. 걷힐 수가 없네 그냥. 아이씨. 아직 방어구가 다 갖춰진 상태가 아니죠. 아이씨. 아이씨. 아이템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미치겠다. 하도 많이 죽으니까 도대체가 아니고. 아이씨. 아이씨. 아니 필요도를 찍었는데. 왜 이렇게 금방금방 날지 스태미나가. 스태미나가 어째. 스태미나가 금방금방 빠지지. 이러면 못하지요 컨트롤. 야 너 활. 너는 활 쏘지 말아라. 응? 얘 활 없는데? 어떻게 활을 쐈지? 너 자체 갖고 있냐? 아까 얘가 날 쏴가지고. 아까처럼 진흙개가 공격하진 않겠지요. 야채 스프. 야채 스프. 야채 스프. 얘 또 붙었지. 진흙개하고. 애들가 걸리네. 진흙개하고. 진흙개하고. 너 활 어딨냐? 야 쏘지마봐. 너 활 어딨니? 왜 이놈아. 대화도 안되네. 아 진흙개가 이겨. 엇 지잖아 뒤늦게 짱 아 골드? 야 너 활 화살을 뺏어야겠다 루가 쏜다야 니가 아유씨 활 둘에다가 법사 하나구나 어이 야 잠깐만 이거 안되겠다 아 거리가 너무 멀어 법사하곤 붙어야지만 내 준비였구나 이 안에 다 쐈구나 칼 끄네 칼 오 칼 안 꺼내네 뭐야 피니쉬가 안 떴어 방금 피니쉬였는데 이게 풀려버렸어요 방금 피니쉬 모드였는데 이게 풀려버렸어요 이제 풀려버렸어 가르침 빠져버린